1, 2, 3! 안녕하세요 고스터라입니다. 오늘은 무슨 날? 마누절! 마누절이 무슨 날이에요? 거짓말을 하는 날이에요, 거짓말. 어, 진영이 오늘 좀 잘생겼는데요? 거짓말. 일단 마누절을 맞아서 우리가 뭘 할까? 거냐? 라이어 게임을 할 거예요. 재밌겠다. 지면 또 암우시한 발칙이 있대요. 뭔지 알아요? 그거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지. 저도 몰라요 사실.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. 일단 라이어 게임. 만우자를 맞이해서 라이어 게임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인생. 에이. 하나 둘 셋 인생. 하나 둘 셋 인생. 아 그렇군요. 이렇게 되면 세 명. 오케이 됐습니다. 됐지? 네 저희 준비했습니다. 오케이 혹시 거짓말? 오케이 형 반응 보기 쉽지 뭐. 깽깽이 한번 해보세요 깽깽이. 아 계속 해보세요. 자 거수할 기회를 드릴게요. 거수 안 하면 지금 30초 동안 깽깽이 시킬 거예요. 아 그건 깽깽이를 하시겠대요. 좋아요 좋아요. 준성이 약간 열심히 안 하는데. 원래 지압 슬리퍼 신으면 아프지 않아요. 아닌 게 없는데. 그런데요? 다들 표정이 무표정인데요? 표정이 없어. 아니 점프 높게 해봐요 점프 높게. 하나 둘 셋. 오 수고하셨습니다. 오 수고하셨습니다. 오 수고하셨습니다. 아 좀 아프다 지금. 하나 둘 셋. 오.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한 명씩. 아 그럼 그럼. 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. 한 번 해. 아 어떡해. 해야지 해야지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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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. 지금 두 분이 약간 사뿐 이렇게 앉은 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지. 오케이. 같이 할까요? 같이 할까요? 갈 바가 모든 면적으로 떨어질게. 모든 면적으로 떨어질게. 모든 면적으로 떨어질게. 오 이제 좀 소리가 득탁해졌다. 어. 힛. 핫. 쑤. 이 자식이four이 이렇게 하면 안 아프겠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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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연기하는 것 같은데? 연기하면 없겠죠. 당연히. 아. 정성형인데. 저 형이에요. 저 형 신발 손처럼. 그냥 일반 신발? 네. 진우는. 진우는 이제 연기하기 귀찮아. 내가 봤습니다. 자, 뭐 보내는거야? 안 보셨어요. 이미 안 보셨어요. 네, 저 준성이 형 한 표. 아, 나도 준성이. 뭔가 이상해. 그래, 그럼 나 무진이 트위를 한번 믿어볼게. 아, 믿을 필요는 없는데? 나 무진이를 믿고 한 번 가볼게요, 그럼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최준석. 하나, 둘, 셋. 뭐예요? 근데 진우는 진짜 슬리퍼가 많네요. 아니, 준성이 지금 일반 슬리퍼 보였어. 빨리 열어봐. 색깔을 다른 게 보여줄게. 일반 슬리퍼가 왔네요. 방금 바꿀건데요? 어디서 기짓말을 해? 기짓말을 오케이! 오케이! 우진이 형 자꾸 바닥 질질 끊어서 제가 슬리퍼야죠. 지하쿠스프리퍼. 한 명씩 조금. 아니 발이 떼야 돼요. 발 떼긴 했는데 떼요? 너무 조금 됐어. 다음. 다음. 맨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맨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다음. 아니 안 되잖아요. 됐어 뛰었어. 조금만 오른쪽으로 뛰어봐요. 발을. 안 되지 나. 누굴까요? 모르겠지. 모르겠어. 나 어지러워.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. 우진수현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수현이 형? 아팠어요. 광수현이 형이 지금 표정이 보니까 확실해. 광수현이 형이 지금 표정이 오케이. 하시오 그럼. 하시오. 보여줘 보여줘. 이리 때렸어 끝났어. 막 했어. 에이 진짜. 끝났어. 막 했어. 에이 진짜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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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가 안 될 것이지 내가. 어? 근데. 이게. 소리가 너무. 그래서 1라운드는. 양 팀. 모두 마쳤기 때문에. 동점으로 끝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. 두 번째 라운드에서 승패를. 딱. 결정을 해야 되겠죠. 네. 두 번째 게임. 가볼까요? 좋습니다. 오케이. 아 작당 모의 한다. 작당 모의. 작당 모의 한다. 시작하겠습니다. 한 모금 쭉 들이켜 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준성이 연기였고. 진우는. 준성이 하는 거 보고 웃은 거 같고. 아 이제 진우 부서. 아 내가 볼게. 한 명씩. 다시 볼게. 쭉 바라고. 오케이 진우 당첨. 오케이 진우 당첨. 오케이. 안 해. 아 쟤네 근데 진짜를 먹는데. 그거야. 얘기 많이 했잖아. 진짜를 먹는데. 그냥 안 참겠다. 이렇게 그런 거 같은데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제대로 봐. 아 이거 소리. 소리 보여. 입에 들어갔다는 걸. 분명해. 아 이거. 더럽잖아요. 준성이 물인가? 아니 그냥. 그냥 원자 시키자. 그냥 저거 남은 거. 아니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았는데. 너무 많아. 이 만이 가득 찰만큼 넣은 거 아니야? 이 만 가득 찰만큼 부서. 오케이 오케이. 너무 조금만. 아니 그 저거 저거 뚜껑 열고. 다음. 누구면 보이죠? 다음. 안 볼게 안 볼게. 뭔 소리예요? 진우 진우. 고. 이 만 가득 차야돼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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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거 뭐죠? 잘생겼다. 어. 뭔가. 뭔가. 마시는 척 한 거 같은데. 마시는 척 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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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내가 보면은. 둘인 거 같은데요? 일단 진우는 합치라고. 아니. 준성은 진우. 난 프린스인 거 같아. 프린스. 저는 준성인 거 같아. 그런가? 나도 진우 프린스. 나 진우 프린스. 나 진우 프린스. 진우 프린스? 저희는 진우 프린스로 하겠습니다. 진고 진짜 솔직한. 아 진짜 많은. 하나. 둘. 셋. 둘. 셋. 불인가? 둘. 저만이에요. 너만이야? 아이 끓었네. 형이 없었어요? 준성이가 여기 잘 맞지, 잘 맞지. 근데 아이 끓였어요. 여기 두 명이 레몬이나 있죠? 어. 아이 끓였어요. 와아. 근데 평소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 치면... 거짓말쟁이. 정답 foot 근데 애초에 아까부터 우리가 훨씬 어려운 게임이야 왜 어려워? 4명중에 고르는 거니까 그럼 네네가 4명팀 하시든가요 다 마셔보세요 좀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확실하게 아니 들이마시라고요 아 공기를? 아님 물 그리고 숨을 깊게 한 번씩 마셔요. 마시고. 다음 포기. 먹은 상태로 스탑. 더 마실 수 있는데요. 더 마셔. 더. 더. 다 마셔. 숨을 들어 마셨어요. 3kg. 2kg. 고고 고고. 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? 형들 2명이에요. 레몬이. 레몬들, 물들... 제가 보기엔 준영이 형은 물이고요. 물이라고? 네. 둘이 왜 의견이 안 맞냐. 아까부터 안 맞는데? 야 일단 오른쪽 두 명 오른쪽 둘? 응 아니 솔직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공연해도 찍어야 돼 아 너무 귀엽다 만약에 거의 좀 맞추는 감각이 없이 그냥 찍어야 하고 아니 이렇게 더 봐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은 상태를 하고 있어서 더 봐라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게 하려고 귀엽다 그냥 아 웃는 거 어색하잖아 지금 걸렸다 걸렸지? 걸렸지? 맞으면 다 똑같은 거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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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준형, 강성입니다 아 잠시만요 왜? 준형, 우진으로 가죠 물? 그래 준형, 우진 해 범보 주세요? 새우신인가? 아직 정답 안 말한 거지 하나 둘 셋 준형, 우진 쏘리 내가 왔잖아 형 레몬? 형 레몬이에요? 난 레몬이었는데 아 우진형 물이야? 어 예 그럼 뭐 양 팀 다 실패했네요 그쪽 팀 대표 정했어요? 네 누구예요? 아 저희 안 말할 건데 먼저 말해주세요 저희도 말할 건데 오케이 그럼 하지 맙시다 마지막에 형 마시고 없는 걸로 할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안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밤비즈 아기 밤비즌 아 밤비 아니에요 밤비 아니에요 밤비 바람이 형이 자기 자신 있다고 자기가 이게 짜지가 프린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프린스 컴온 프린스 이거 은근 심리전이야 프린스 진정해 프린스 프린스 작전 C 작전 C 작전 C로 변경 흔들렸어 프린스 지금 흔들렸어 흔들렸어 정면에서 유지해 손뼉 말고 다른 데 쓰면 반칙이에요 프린스 태국에는 너희 가죽 생각해 나 이거 지금 못 돌아가 생각보다 막상 막하야 생각보다 막상 막하야 금방 그걸로 공격하지마 이 얘기였어 호흡을 가다듬고 자! 자 다시 준비! 시작! 강성아! 강성아! 무서워.. 무서워.. 뭐야 이거! 너무 느꼈어! 무서워요! 잘 웃겼어요. 흥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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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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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뭐. 이제 저희 팀이 졌으니까. 자. 벌칙을 한 번 공개를 해 주시죠. 근데 이거 진짜 안 할 거잖아요. 진짜 해야 돼요. 스케줄이 있잖아. 스케줄이 있잖아. 스케줄이 있잖아. 우리 이거 끝나고 이제 레슨 하고서 이제. 그거 끝나고 이제. 두 시간씩 한 번 줄게. 누가 하나 하나 하나.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럼 지금까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야. 너 어디 가. 우리 팀이랑. 다 같이 행복하게. 두 시간씩 다 같이 연습하고. 여러분. 이거. 라이어예요. 거짓말. 나 도전. 좋았다. 네. 좋았다. 좋았다. 고맙습니다. 나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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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태어나는데. 정말 정말. 이. 아. 아 없는 거야 없어! 없어! 탕수지! 아 진짜 하지마! 벌칙! 아 진짜 하지마! 저 님들은 두 시에 오세요! 와! 와! 이거 말고도 될 수 있다! 아 진짜! 아! 6, 7, 8, 1, 9! 야! 그 정도도 어! 완전 힘들어! 야! 인자세니까! 자! 자, 운동! 빨리 할게요! 누나, 누나, 누나! 사장할까요, 자리? 가자! 가슴! 나! 정말! 예! 그러면.. 어 졸려요.. 저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. 또 나 이제 퇴근 안 하려고요. 일단 안녕! 난 퇴근! 안녕! 안녕! 안녕히 계세요, 김남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승민이가 한 명이 눈 떨어져서 같이 했거든요. 예임을 알아준다고요, 진짜. 고생하셨습니다! 안녕!